살렉댄스 오랜만에 살렉댄스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새로운 강사님하고 새롭게 살렉댄스 지루박하고 그루스를 한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것은 남자가 돌 때 여러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단순히 한 방퀴수만 도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기술들을 만들어서 응용을 하시는데 남자들기를 두 번 돌고 거기서 연이어서 연어회와 술료를 밀어서 같이 회전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하시기 쉬우실거에요 세근댄스 지루박은 자유구에서 일해된 춤이에요 자유구 자유구로 따지는 팔로웨이 야인데 이게 어떻게 팔로웨이 야는 제 기본 기초에요 근데 그거를 많이들 안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안하실 필요는 없어요 마주 보면서도 다양한 춤을 구사하실 수 있으니깐요 한번 마주 보면서 한번 배워보실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제 남자가 한번 돌아볼게요 머리 위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허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다 아시죠 넷 다섯 여섯 한번 더 그걸 연이어서 하시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허리로 그러고 그리고 셋 넷 다섯 여섯 형태에서 이걸 연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원래는 두 번 체인지 허리 점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번을 체인지해야 되는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만 체인지하고 여섯 손을 이렇게 내 허리 뒤에다 감았어요 네 한번 다시 보여 드릴게요 조금 뒤쪽으로 줄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머리 한번 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성 앞에 비켰죠 그럼 여성은요 여성은 이제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성은 남성이 앞에 없으면 이제 지나가는 스텝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손은 뭐 제자리를 하셔도 되고 네 뭐 잘 비켜도 되는데 일단 제자리를 할게 제자리를 하고 뭐 자로 비키는건 나중에 연결하셔도 되고 천천히 시작 하나 둘 머리 한번 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넷 넷 다섯 하나 둘 넷 넷 다섯 하나 둘 얘 그냥 기원 우리 기초 명동치료법 기초능공까지 해서 그냥 응용한거에요 그럼 이쪽 공유에서 볼까요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머리 한번 쓰고 허리에서 한번 감아주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넷 다섯 여섯 넷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한바퀴 도는거보다는 이렇게 두번 연결하면 여자만 나를 열심히 돌리는거보다는 남자들 이렇게 한번씩 한번씩 이렇게 이렇게 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발동작 발동작이 이해가 가실까요? 그럼 한번 남자들 솔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남자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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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 4, 5, 6,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이렇게 3, 4, 5, 6, 자 요만한 그림 칠판에다가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삼각스텝 있죠? 삼각스텝 때 하시다가 돌기스텝이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책에도 나와있고 영상에서 이렇게 전에 기준 때 다 설명을 해드렸죠? 남자스텝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하시는데 이걸 두 번을 반복하시고요. 두 번 반복하시고 이제 두 번째에 하나 둘 오른발 왼발 그리고 다섯 여섯 하고 이렇게 오시면 돼요. 다섯 여섯 하고 만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번 삼각형 하시고요. 두 번 연달아 삼각형 하시고요. 세 번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돌기 삼각형 두 번. 이 두 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오셔서 하시면 돼요. 발모양으로 보시게 되면요. 하나 이제 기만 삼각형 해서요. 남을 돌기 해 볼게요. 하나, 세, 넷, 다섯, 여섯 하시고요. 하나, 둘, 손을 바꿔서 하시고요. 손을 안 바꿀 거예요. 원래는 체인지를 했는데 왼손으로 여성을 이렇게 잡고 있을 거예요. 여성 손을 잡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제 셋, 넷, 여성 어깨를 잡으세요. 여성 어깨를 잡고 셋, 넷. 이게 이 셋, 넷. 이 어깨를 이렇게 흔드는 건요. 왜 한 바퀴 당길 때 왼쪽, 오른쪽 설명해 드렸죠. 이 액션을, 이 모션을 어깨로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거 한 바퀴 만들 때 이렇게 왼쪽, 오른쪽 많이 연습하셨죠. 목감기라든지. 그 액션을 어깨로, 어깨로 여성 어깨를 왼쪽, 오른쪽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 여자 한 바퀴 반 돌리는 거 그 원리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잡고 왼쪽, 오른쪽 하면 여자가 한 바퀴 반을 돌아요. 그러면 나는 다섯, 여섯 하면 돼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이게 훈련만 멋있게 하시면요. 나 여자하고 춤추고 있다가 여자 막 왔다 갔다 놀리고 있다가 한 번씩은 남자도 멋있게 한 번씩은 폼있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예, 뭐 여자가 다른 거 막 이리 돌리고 절이 꼬고 그런 거보다도 어, 저에게 개인적인 이렇게 춤은 여성, 여성도 돌다가 남성도 돌다가 그렇게 추는 게 멋있고, 보는 사람도 멋있고 여성들도 그런 거 재밌어야 해요. 남자도 이렇게 막 아파서 멋있게 돌으면 멋있어 해요. 외력 있게 느껴지니깐요. 괜히 여자만 힘들게 돌리지 말고 팔바지를 돌리지 마시고요. 남자는 한 번씩 도세요. 그게 춤이에요. 서로가 호흡하고 서로가 호흡한 가지만 되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이 손이 이렇게 등으로 가셔야 돼요. 원래는 바꿨었어요. 허리가 이렇게 등으로 가시고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여성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땡겨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오른쪽, 왼쪽이지만 여기서는 여성을 어깨를 이렇게 땡겼다가 하나, 넷에 밀어, 밀면, 넷에 밀면, 넷에 밀면,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우리 조절한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1, 2, 4 1, 2, 4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고 머리로 한번 돌고 허리로 한번 돌고 1, 2, 3, 4 하나, 둘, 4 1, 2, 5, 6 1, 2, 5, 6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네 네 영상으로 한 번 맞춰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다른 걸 설명해 드리는 건 한 바퀴씩으로 떠서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돌고 이렇게 허리를 한 번 돌고 이거를 한번 비춰서 운동을 해서 한 바퀴 다 돌리는 것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 바퀴가 남자가 두 번 해결하고 여자가 한 바퀴 다 돌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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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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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혀 이렇게 하루 종일 여덟이라고 하죠 감사합니다.